전남 장성군이 개별 주택가격을 결정하고 공시했습니다. 장성군에 따르면 올해 가격이 결정 공시된 개별 주택은 모두 12,607호인데 올해 공시가격은 표준 주택가격 상승과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지난해에 비해 10.62% 늘었습니다. 장성군은 올해 개별 주택가격을 두고 나노산단과 연구개발특구 등 개발부지로 선정된 진원면과 남면이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고 황룡면과 장성읍 동화면도 주택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남 나주시가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주시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 사업에 선정돼 7월부터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사업은 전담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임산부나 만 2세 미만 영유아 가정을 방문해 건강상담과 영화발달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